여러분은 단소라는 악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소리차 만나던 악기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학창시절에 우리를 무더니도 괴롭히던 그런 악기일 텐데요 저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단소라는 악기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만 알면 금방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조금의 변화를 못 쪄서 이런 소리가 안 나는 악기다 라는 인식을 심어진 게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단소 소리 나는 방법 저는 누루단소의 누루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단소 소리를 낸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나는 좀 소리가 난다 라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소리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는 영상이고요 단소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요소 중에 한 가지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어느 정도는 익히셔야 소리를 좀 더 잘 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손가락 하나로 단소 소리를 낼 수 있는 비법만 전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술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입술 모양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다가 가져다 대고 그 전에 입술을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술에 주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입술을 이렇게 모으는 형태가 아니라 입술을 자연스럽게 벌려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모나리자의 미소를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시고요 여기에 손가락 하나를 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손가락 하나를 대고 자연스럽게 떼세요 그리고 김을 부시는 겁니다 이 손가락에다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불었죠 그리고 김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연습을 하시면 단소가 소리가 훨씬 더 잘 납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써도 소리가 안 나셨던 분들 이 방법을 한번 꼭 써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미소를 짓고 손가락을 갖다 대고 손가락을 떼고 여기에 부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왜 이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단소를 부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입술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입술 모양이 다 다르죠 단소 같은 이런 순치악기 계열 이 순치악기 계열의 악기를 부는 때는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었을 때 일자형 입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 일자형 입술을 가진 분들하고 팔형 입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입술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좀 나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단소를 부기에 조금 더 안 좋은 입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거울을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일자형 입술이구나 아니면 내가 활형 입술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치구를 대고 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입술이 여기 가운데가 좀 튀어나와 있다고 하면 이걸 막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이 양 옆으로 새는 형태로 불게 되죠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단소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위치를 아무데나 대요 그리고 입술 모양을 보통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병을 부는 형태로 부는 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소를 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술이 모이면 모일수록 김이 동그랗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걸리는 위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김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나요 소리는 나는데 속이 좀 빈소리가 나죠 이거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미소짓고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형태가 이 윗입술이 나온 분들도 이 연습을 하면은 이게 좀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대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방향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어때요 이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입술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르죠 소리가 좀 눌린듯한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가 나줘야 훨씬 더 적은 김으로 더 강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소리랑 어때요 소리에 톤이 좀 다르죠 속이 좀 빈소리가 나죠 이게 소리가 더 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 힘을 얻기가 힘들어요 왜? 힘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입술이 모일수록 이런 소리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를 먼저 대고 입술 모양을 바꾼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위치를 조금만 바꾸면 소리가 안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된 위치를 바꾸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는 계속 바꿔야 돼요 우리가 연주를 하면서도 계속 위치는 바꾸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입술 모양인 거예요 예를 들어 활을 쏜다 라고 했을 때 딱 고정을 시켜서 손을 놔주면 어때요? 내가 조준한 곳으로 화살이 날아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조준을 하고 있는 이게 불안하다 내지는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하게 된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기가 어렵겠죠 이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발사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김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가 불안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이 옆으로 벌려주는 게 왜 중요하냐 김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내가 원하는 대로 김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텐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모아서 움직여 보세요 느리죠 그런데 입술을 벌려서 김을 잡아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잡아서 움직여지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단소를 배우다 보면 두 번의 고비가 있어요 첫 고비는 소리를 낼 때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고비고 두 번째 고비는 뭐냐 옥타브예요 옥타브를 바꾸는 이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부터 이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옥타브를 조금 더 쉽게 바꾸실 수가 있죠 이 옥타브에 대한 것도 제가 영상을 따라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간이 달라요 소리가 나는 낮은 음과 높은 음이 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김을 보내는 연습을 처음부터 잡아서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스무스하게 그 과정을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손가락 하나로 소리를 내는 것 물론 손가락 하나로 이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요소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연습만으로도 많은 분들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모나리좌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고 손가락을 대주세요 살짝 떼고 부러주시는 거죠 하면서 왔다 갔다 이 연습은 단소를 꼭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꼭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동을 할 때나 뭐 TV를 볼 때나 생각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입술이 이렇게 좀 나온 형태여서 좀 고민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소리 안 날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김이 나오다가 윗입술에 막혀요 이게 김이 막히거나 아니면 옆으로 퍼지거나 이런 형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손가락을 꼭 대는 거 그래야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춰진다 그랬죠 이게 약간 윗입술이 이렇게 나온 형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됩니다 밑으로만 부러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 당기거나 아니면 아랫입술을 내밀거나 해서 맞춰 주셔야 돼요 맞추는 감을 연습하는 게 이 손가락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손가락 하나로 단속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배워봤는데요 평상시에 이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요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으로 김을 좀 이렇게 누른다 얇게 만든다 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소는 어려운 악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불고 있는 거죠 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단소를 보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팁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